마트 주차장에서 역대급 민폐 주차를 해둔 차주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전해졌습니다.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환상적인 주차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인데요. 주차장 한가운데 흰색 승합차 한 대가 떡하니 서 있습니다. 주차하러 가는 중인가 싶었지만 사이드미러가 접혀있고 시동이 꺼져있는 게 황당하게도 통로 한가운데에 주차를 해놓은 건데요. 차량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주차해놓은 차량 때문에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큰 방해가 될 것 같죠. 심지어 아래를 보면 진행 방향과 정반대로 서 있어 역주행 주차입니다. 진입금지 방향에서 주차한 차량, 대체 왜 이런 걸까요?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차량 목격 장소는 천안의 한 마트 주차장으로 주차장이 넓어 주차자리가 널널한 상태였다고 합니다. 그러나 해당 차량이 주차된 곳은 3층 매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바로 앞, 입과 먼 곳에 주차하기 싫었던 차주가 매장 바로 앞 통로에 대뜸 주차한 것 같죠. A씨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활상적인 주차다라고 황당함을 토로했습니다.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저게 주차라니, 내 집 안방 마냥 편하게 주차했다. 게다가 진입금지 방향이라니, 저런 차는 강제 견인하는 법 만들어야 한다. 차량들 어떻게 지나다니라고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습니다.